다음 주에 만나요 매복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난 괜찮으니 프레디나 잘 챙겨 깔 묻은 포션 자국도 잘 닦아주고 이번에 정보를 제법 많이 모았어요 여기 빠져나가면 자료를 정리해야겠어요 한 명 더 있어요 타임키퍼 이 근처에서 누가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기엔 포션도 많이 남아있었는데 그 사람을 구해야겠어요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겠어? 아마 이 벽 근처 크리터 속을 아필 거예요 이 모퉁이를 지나서 다시 오른쪽으로 언니 나야 슈나이더 내 이름을 불러봐 나 기억 안 나? 슈나이더잖아 미안해 지금 데리고 나가줄게 우리의 시첼리아 오렌지 농장으로 돌아가자 슛 소리가 너무 커 곧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넌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역시 네가 저 여자를 학대하고 있었구나 사악한 살인범 같으니 반드시 막고 말겠어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비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마두학자가 아니야 난 마두학자가 아니야 난 마두학자가 아니야 난 사칭하지 않았어 마도 학자를 감히 어떡해 더는 못 마시겠어 저희는 당신을 구하러 온 거예요 진정하세요, 아가씨 이거... 나... 언니, 그만해 언니는 이제 안전해 대체 언니한테 뭘 먹인 거야, 제기 저 사람이 언니라니 나는 당연히... 일단 너희 언니는 진실의 약을 먹은 거야 내가 그 조제법을 외웠었는데 촉각과 냄새로 봤을 때 확실해 똑바로 높이고 오른손을 높이 올려 내가 구토를 촉진하는 포션으로 응급처치할게 좋아 그럼 서둘러 추격병이 따라왔군요 어서 여길 빠져나가야 해요 추격병이 따라왔군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응급처치에 집중해 걱정하지 마 나한테 맡겨 조금만 더 있으면 금방 토해낼 거야 큰일입니다 새로운 추격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것 같아요 모두들 내가 출구를 찾았어 이곳이 우리가 부딪혔던 위치야 자동섬을 밀어내면 이 구멍으로 나갈 수 있어 여러분 어서 같이 밀어요 여길 나가야 해요 여기... 여기가 출구인가? 형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? 왔구나 출구는 여기야 어서 차를 밀어내 신참은 본 뒤쪽을 밀어 내 신호에 맞춰서 계속 밀어내 하나 둘 하나 둘 다들 미안해 우리 자동섬이 너무 단단해서 꿈쩍을 안 하네 난 이제 한계야 미스터 이플 천국의 사도를 써 다들 잠깐 비켜주세요 이 무기는 아주 위험하니까요 왼쪽으로 세 바퀴 다시 오른쪽으로 날개를 펼쳐서 핸들 위에 놓은 다음 차에서 떨어지세요 제가 벽에서 길 위로 밀려났어요 얼른 구멍 밖으로 나가세요 이 벽은 곧 무너질 겁니다 먼저 나가시죠 제가 벽을 떠받치고 있을게요 넷 다섯 여섯 서둘러 답이 나왔어 이제 너희만 나오면 돼 단키퍼 벽이 무너지려고 해요 실례지만 도망가지 마세요 다임키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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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슈나이도 맞지 내가 거길 벗어난 거야 맞아 밖으로 나왔어 언니는 이제 자유야 가서 자유를 즐겨 나머진 나한테 맡기고 다임키퍼 이케 좌우 이포 파일 이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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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도 못했네 정부나리와 같이 힘을 합쳐 싸우게 될 줄이야 호흡이 잘 맞는지 한번 볼까? 한글자막 by 한효정 당신이었군요 당신과 한효정 당신과 한효정 당신과 한효정 당신과 한효정 당신과 방법의 관계를 남는 자신을tit 당신은 당신의 관계를 위해